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성경을 보니까 테스트라고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이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들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겨우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입니다 더구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또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삭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고 또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순종하겠다고는 했지만 밤새도록 많은 의문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3일의 여정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또 인간적인 지혜나 사회적 규범이나 일반적인 상식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적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삶의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또 이 세상의 이성들과 또 많은 전통적인 가치들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서 열 왕이 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민족이 나타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제 모리아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삭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정도면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이제 10대, 사춘기 10대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백세가 훌쩍 넘었을 때고 이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힘이 더 센 얼마든지 아버지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삭은 지금 자신을 아버지가 그 번제나무 위에다가 묶어두는 그 자신의 죽게 되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었고 또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안어라 그 사자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안어라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언제 끝나는가 하면 우리가 말로 순종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때 통과가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양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우와 이래라는 그 말씀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시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보급 얻으리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있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시죠 이런 순종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또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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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